음절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발음의 단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에는 자모를 모아서 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의 자모를 모으면 그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음절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국어가 표음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 즉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글자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에 나라를 나타내는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이 글자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한자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간체자 라고 부릅니다 간체자는 한자의 일종의 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한자의 서체들 있죠 예서라든지 행서라든지 조서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 간체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현대 글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한자의 글자체가 바로 이 간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자만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도 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글자를 봤을 때 뜻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읽는지는 발음을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이 글자를 쉽게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국 한자의 중국어 글자의 발음을 이렇게 라틴자모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 한자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는데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한어병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한어병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의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하는 발음표기, 발음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국어의 발음을 배우실 때는 즉 중국어의 자모를 배우실 때는 우리가 이 한어병음 표기를 통해서 중국어의 발음을 학습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발음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성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발음을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배울 거고 영어의 발음을 배운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발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중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글은 어떻게 음절이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국어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모여서 음절을 구성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잠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음절을 우리가 구성하는 성분을 보면 한국어는 한 글자가 자음과 모음과 자음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보통 결합해서 글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는 자음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초성이라고 부르고요 가운데 오게 되는 모음을 우리가 보통 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게 되는 자음을 우리가 종성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의 음절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의 발음의 단위인 중국어 음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중국어 발음을 예를 들어서 한 이런 발음이 있다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세 가지 소리로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 소리로 구별을 합니다 즉 제일 앞에 오는 자음 부분과 그 뒤에 오는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이분법을 사용해서 앞에 오는 자음을 성모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오는 부분을 운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 그러면 중국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자음을 성모라고 하고 모음을 운모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는 자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운모 그 뒤에 오는 부분에는 즉 우리나라 말의 중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우리나라 말처럼 모음과 자음이 다 오는 경우도 있고 모음만 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우리나라 말보다는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중국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제일 앞에 오는 자음 부분을 중국 사람들은 성모 즉 음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리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자음인 이 부분을 성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음절에서 그 자음 성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운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배울 운모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 음절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 자음 부분을 제외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음과 모음은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모다 운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 글자를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글자에 이런 한과 국이라는 한국어 발음으로 하자면 한과 국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한, 고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럴 때 한이라는 소리를 잘 보면 앞에 흐라고 하는 자음 부분, 성모 부분과 그 뒤에 안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운모 부분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모음과 자음이 결합한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중국 사람들은 구별을 하는 겁니다 성모와 운모 그 다음에 구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성모라고 중국 사람들이 성모라고 부르고 우리가 소리로 들었을 때 자음으로 들리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우오라고 하는 뒷부분 이 뒷부분은 모음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모와 운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성모, 즉 중국어의 자음 그리고 운모, 중국어의 모음 또는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부분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 첫 시간에 이렇게 중국어의 소리에 대해서 발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